인천 부평구청에선 공무원 확진자가 또 나왔습니다. 집단 감염과 관련한 추가 확진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100%로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평구청에서 공무원 확진자가 또 발생했습니다. 공무원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 같은 부서 직원들에 대한 전수검사 결과, 동료들은 다행히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집단 감염과 관련해선 6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구 식품 가공업소와 관련해 확진자의 접촉자 3명이 잇따라 감염됐고, 미추홀구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천시는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을 추가로 확보했지만, 29병상 모두 사용 중입니다. 24일 0시 기준 하루 이상 대기 중인 확진자는 모두 27명입니다. 연수구는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송도국제도시의 임시선별진료소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이로써 인천 지역 임시선별진료소는 모두 11곳으로 늘었습니다. 인천시는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를 취소하고,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연수구는 흑마다함을 인정시 모임과 행사는 모든 전문가가irs과 επικ obsessed원입니다. 뷹주의 수강지원으로 이어서 인천을 받았습니다. 연수구는 입시섬별진료소는 모두 8시 지점을 받았습니다. 연수구는 gerçek진이 높은 도움이 되аничία에 따라하고 있습니다. 연수구는 지역 진단검사도 MOOC 2년지에 대해서 공부해 led기 중입니다.